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예배 없이 공평한 밤. 오늘 낚시할 곳은 차로 타고 멀리 왔습니다. 전남 신안군을 찾아왔는데 오늘 이 전남 신안 하면은 물론 소류지도 많고 수로도 많고 뚬봉이라든가 여러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붕어 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이 전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낚시할 곳은 수로라든가 소류지, 뚬봉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곳을 골라서 풍부한 자원이 있는 이곳에서 낚시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긴 시간 차를 달려 찾아온 이곳은 전남 신안의 한 둠벅. 구름이 끼었다가 햇빛이 났다가 아주 변덕이 심하네. 전남의 해안가에 근접해 있는 곳이다. 오늘 이 작은 이곳이 내가 낚시할 곳인데. 나무들 사이로 보이는 길게 이어진 둠벅. 비가 온 뒷날이라 그런지 땅이 많이 질어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다. 땅이 너무 지네. 아이고, 언젠다며 물이 보입니다. 흐렸다, 갰다,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 바람이 심하다. 아이고, 논과 논 사이에 있는 중이처럼요. 체비를 단단히 하고 먼 길 달려와 처음 찾은 작은 둠벅. 둠벅치고는 제법 규모가 크다. 연안으로는 떼짱 수초들이 잘 발달해 있고. 물색은 약간 낫지만 여건이 좋아 보인다. 이 해안가라서 바람도 조금 불고 낚시할 분위기가 좋다. 오늘 낚시할 자리로 둘러봅시다. 야, 이거 둠벅이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도 아주 포근한 느낌이 드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 이 농부가 쓰는 삽인데, 뿌리된 삽인데 이 삽의 눈에 띄는 이유가 뭐고. 오늘 고기를 갖다가 이 퍼다 말하는 소리가. 배감이 좋은데. 참, 삽삽. 포인트로 진입하기 전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삽. 붕어 자원의 보고답게 좋은 조항을 안겨주려는 것일까. 왠지 오늘 예감이 좋다. 보통 둠벅 낚시를 할 때는 둠벅의 양쪽 모서리 쪽을 공략하는 편인데. 오늘 나는 둠벅의 중앙쪽 말목과 수초가 어우러진 자리. 말목 주변을 공략해 볼까 한다. 포인트 앞으로 말목이 있으니 낚시대는 되도록 짧은 데를 준비하고. 해안가를 접하고 있는 수로나 둠벅, 계곡지 등은 일반적으로 조수간만의 차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특히나 아침 낮을 들물 때가 더 입질이 유리한 편인데. 경험상 물이 들면 입질이 잦아지면서 씨알이 굵고 튼실한 붕어를 제법 많이 만났었다. 오늘도 필시 그런 붕어를 만날 테지. 이때 움찔거리는 찌. 벌써 소식이 오는 것일까. 대편성 도중 신호를 보내오는 녀석. 자꾸만 움찔거리는 것이 잔 씨알의 입질인 모양인데. 지금 낚시패를 패는 와중에 지렁이를 달아가 던져놓으니까. 지금 조금 저가 앉는 데서 가장자리로 긴댑니다. 지금 입질이 도로는데 큰 씨알을 갖지는 않고 자림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지렁이. 배고픈 녀석을 위해 고단백 특별식품. 지렁이를 미끼로 준비했다. 대편성 채비 과정에 중간중간 입질이 계속 온다. 찌해서 눈을 쉽게 떼일 수가 없는데. 드디어 나의 신경을 건드리던 녀석이 낚여왔다. 먼 곳에서 온 손님을 반겨주는 첫 붕어. 예상대로 씨알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반갑기 그지없다. 낚시패를 패는 와중에 척고기입니다. 그렇게 첫 녀석과의 만남 이후. 웬걸 이번엔 입질이 동시다발적으로 온다. 미처 채비를 다 마치기도 전인데. 의자에 앉을 새도 없이 들어오는 입질. 아 올리다가 마네. 녀석은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아늑하지만 위험한 덫. 향긋한 지렁이 냄새에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왔다. 어이차. 어이구. 좋다. 힘이요. 으아. 으아. 으아이고. 이리 힘이 좋단 말이야. 월적되겄나. 으아. 아다. 월적되겄습니다. 으아. 지느러미의 모양이며 몸의 모습이 너무도 잘생긴 녀석. 비닐하고 멋지게 시우고, 야 그놈이요. 지금 낚시대를 다 패고 한번 싹 둘러보는데 지금 이놈이 지갑 쭉 올립니다. 아 멋지다. 빛내리가 멋지던가. 야 좋다 좋아. 두 번째 손님이 월척이라니. 좋다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아이고. 야. 하하. 자. 또 먼 곳까지 왔다고. 조금 더 하면은. 아이고. 잘 가네. 놓아주기가 무섭게 붕어들이 달려든다. 또 입질. 어 왔다. 이번에도 제법 좋은 시안. 어휴. 힘이요. 이곳 붕어. 힘이 좋다.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올 때까지 조금 빠지겠습니다. 이야. 이야 고기 좋다 좋아. 지금 한 마리 잡고 놓아주는 사이에. 붕어 녀석의 활기찬 꿈틀거림. 힘이 꿈틀거리는 게 대단합니다. 이 고기는 입질하고 나서 지압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 정도입니다. 힘이 얼마나 좋은 거. 햇살에 반짝이는 비늘이 어느 보석보다도 눈이 부시다. 이 버저를 펴야 돼. 알았어. 썰어가라. 대를 다 펼치기도 전에 월척에 준척급 붕어들이 연달아 세 마리나 이어지다니. 이곳 붕어들은 내가 사는 경남과는 또 다른 느낌이지만 붕어들이 어찌 그리도 맹렬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매번 느끼지만 붕어의 생명력은 언제나 새롭기만 하다. 낚싯대를 다 펼쳤습니다. 오늘 낚싯대는 조금 짧은 낚싯대입니다. 2.4부터 3.6대까지. 지금 수초와 이 나무. 지금 말목바가 난데 이 주변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우리가 말하던 일반 개욱지와 작은 소류지보다도 둔붕에 가까운 곳입니다. 물론 물이 흘러서 모이는 곳이 아니고 이 자체에서 물이 주위에 산에 바닥에서 베여 가지고 모인 그런 곳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를 택한 이유가 화면에 지금 보면 말목이 있지요. 말목이 있다는 것은 둔붕을 파놓은 곳이 자꾸만 흙이 맥혀지고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집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목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말목이 있는 자리는 다른 지역보다 수심이 조금 약하고 바닥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깨끗한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택했는데 지금 체비를 투척해 가지고 보니까 물 속에는 따뜻함이 말풀이 한 밤 정도 자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낚싯대를 편성하면서 계속 입질이 참 돌을 못 보니까 정말 이 둔붕에는 우리가 상상회로 우리 지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양의 고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기 최고도 이 둔붕의 모양에 맞게 최고도 좋고 고기도 정말 이뻑니다. 계속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집안이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박아놓은 말목은 이렇듯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말목 주변은 다른 지역보다 수심이 얕고 수중 바닥도 단단하고 깨끗한 편이다. 붕아란 물고기는 장애물 주변의 기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포인트든 작은 돌멩이 하나라도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노려보는 것이 갓낚시의 주요 기술 중 하나이다. 대편성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질이 왔다. 사뿐히 들려온 녀석. 이번엔 작은 씨알의 방문이다. 너무 급하게 당기다 보이고 진짜 잔시알이 날라왔습니다. 정말 고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낚시의 대편성을 다 하고 지금 얼마 안 돼서 계속 입질이 돌읍니다. akkor 많이 낚시 submit to you. 턱턴하니 좋다. 어 턱턴하니 좋다. 지금 바람이 부니까 지가 정확하게 뭐 움직이면 좀 적었습니다 적은데 지금 뭐 체비를 한번 걷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당긴데 지금 붕어 올라왔습니다 붕어는 빛들이랑 모든 게 너무 이쁩니다 에이 좋다 전남의 한 둠벙에서 펼쳐지는 붕어의 향연 아까 삽을 봤기 때문인가 마치 둠벙 속의 붕어들을 삽으로 퍼올리는 기분이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이젠 완전히 날이 개했다 햇살이 눈부시지만 바람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겨울철에 참 많이 쓰는 미끼가 이 지렁이 아닙니까 우리 흔히들 이 지렁이를 끼우면은 생동감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 지렁이 여러 마리 있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이 생동감을 있게 지렁이면 이 움직이게 밑에 이어놓고 찌를 가만히 보는 것보다도 이 겨울의 최고의 테크닉은 자주 체비를 낚싯대를 던졌다가 거두었다가 던졌다가 거두었다 하면은 물 속에 있는 지렁이가 아무리 꿈틀거려봤자 얼마나 꿈틀거려겠습니까 이 자주 투척하는 것만큼 조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겨울철은 특히 우리가 말하는 발낚시 또 이 체비를 자주 부지런하게 던져 여으면은 다 같은 상황 같으면은 이 붕어들이 입질을 받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열심히 한번 던져 여읍시다 겨울철엔 지렁이 미끼를 자주 부지런하게 투척해줘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지론 붕어의 활성도가 약한 때이니만큼 부지런히 자주자주 투척해주면 물 속에서 지렁이의 움직임이나 체액이 붕어를 불러들이는데 유리하게 작용해 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찌가 움직인다 서서히 잠겨두는가 싶더니 서서히 찌가 솟아오르는데 이끌로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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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구 이야 좋다 아 그건 힘이 세다 이야 이야 하하하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안군에 있는 한강같은 붕어입니다 이야 붕어가 얼마나 이 표면이 좋고 빛들이 선명하냐면은 좀 뭐 우리가 천을 보면 비단 같다 뭐 이런 말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이야 정말 멋집니다 이야 텅텅아 인마 살이 오를대로 올랐습니다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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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계속 인사를 건네는 전남의 붕어 녀석들 통통하게 살이 오른 매끈한 자태를 바라보자니 세상 어떤 여인네보다 곱고 이쁘다 그러고 보니 붕어하는 짓이 어찌 이리 사모하는 여인네와 비슷한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단가히 맞아줄 듯 하다가 예민하고 섬세해서 작은 기척에도 금방 발길을 돌려버리는 것이 쉽게 마음 주지 않은 여인의 마음과도 같으니 그래서 붕어를 꾼의 연인이라 하나 보다 어쩌면 붕어의 마음은 여인의 마음이여라 지금 햇빛 때문에 물론 바람도 불지만 지금 햇빛에 찌가 입질내도 다 일궈내지를 못합니다 저런 거는 참 찌가 멋지게 올렸는데 아까부터 아까봐 아이고 바람이요 바람이 너무 붑니다 날도 살 추워지고 시간이 흐르자 바람이 심해졌다 심해진 바람에 햇살마저 눈부셔 도무지 입질을 파악하기가 힘이 든다 지금 물속에는 이처럼 말풀이 자라가 있습니다 말풀이 자란 이런 시기에는 물론 가장자리에도 좋지만 지금 안이나 갓쪽이나 수심도 비슷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말풀이 있으면 위에 살짝살짝 얹히고 하더라도 요새 붕어 입질이 활성도가 참 좋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바람이 불쌍한 건 입질이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물속 말풀이 파릇파릇 자란 곳은 안쪽이나 바깥쪽이나 수심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풀이 자라나는 곳에 미끼를 꿰어놓는다면 붕어의 중요 먹이터가 되는 것이다 둠벅 옆 고유한 갈대숲에서 흔들리는 갈대들에서 오늘의 바람 세기가 느껴진다 아침부터 이어지는 바람은 그칠 줄 모르고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때 또다시 어신이 전해진다 소싸우르는 찌 어! 샤! 아이고 또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붕어가 다시 찾아왔다 쟁반 같은 붕어 정말 쟁반 같습니다 감탄이 절로 납니다 진짜 붕어가 쟁반같이 생긴 쟁반 붕어입니다 쟁반 어! 아이고 저기 아까부터 입질에 찌르가 완전 다 올렸는데 붕어를 손안에 느끼고 좋아하는 사이에 한 번 더 찾아온 입질을 놓쳤다 어떻게 사러가라 으이구 다 옳다 먹었네 지렁이만 먹고 달아난 아쉽긴 하지만 아쉬운 입질 이후 시간이 고요히 흘러간다 네 오 여보세요 예 예 예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요 예 아 지금 여기는 바람이 지금 제목 많이 붑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한번 보자 그가 소류지입니까? 어떤 데입니까? 아 물론 나도 이것이 먼 곳까지 왔는데 요 있는 것보다도 뭐 이곳저곳 고기를 떠나서 구경도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 내가 조금 접을 시간이 있으니까 접어 가지고 예 그곳에서 만납시다 예 좀 좀 이따가 뵙시다 예 지금 우리 강주에 있는 회원분이 전화 왔는데 뭐 여기 이제 온 줄 알고 전화 왔는데 뭐 또 다른 곳에 뭐 고기는 모르고 조항은 해봐야 알겠지만은 좋은 소류지가 있다니까 한번 이곳저곳 한번 보고 또 자리를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 기대가 된다 반가운 전화 먼 길을 달려왔으니 한 곳에서만 손맛을 느끼기보다는 여러 곳을 둘러볼 생각이었는데 나를 맞아주던 농부의 삽이 정말 풍성한 붕어의 조과를 안겨주었다 떠나려니 아쉽긴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나는 다음 장소를 향해 채비를 챙긴다 정말 이곳은 고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황금의장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고기는 확인을 했으니까 또 다른 곳으로 가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잘로는 대로 두고 갈라 하니까 조금 아쉽네요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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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